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요, 2021년도 1회차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해봅시다. 음, 21번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난번에 똑같은 거 나왔었죠? 아예 앞쪽에서 아마 언제였죠? 2017인가요? 아마 그때쯤에 나온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21번 별표 칩시다. 자, 검사의 구성타당도 분석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그쵸? 뭐였습니까? 분석방법, 구성타당도의 분석방법 세 가지 뭐였습니까? 첫 번째 뭐예요? 요인분석. 지난번에도 했죠? 이거 요인분석. 그 다음 변별타당도, 그 다음에 수렴타당도. 이거 아닙니까? 그쵸?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 아닌 거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자, 볼게요. 1번 뭡니까? 1번, 기대표 작성. 기대표 작성은 제가 뭐라 그랬죠? 앞에서도 똑같은 문제였는데요. 뭐 있습니까? 중거타당도 아닙니까? 이거 중거타당도 검사. 이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정답은 1번, 기대표 작성은 중거타당도 검사 방법이고 확인적 요인분석이 있네요. 그쵸? 두 번째, 관련 없는 개념을 측정하는 검사와의 상관계수. 이거 뭡니까? 변별타당도. 그 다음 네 번째, 유사한 특성을 측정하는 기존 검사와의 상관계수는 수렴타당도 아닙니까? 그쵸? 정답은 몇 번? 오케이. 1번 되겠습니다. 별표 하나 치고. 자, 2번. 이거 빅5 앞쪽에서 한 번 나왔던 거네요. 그쵸? 이거 제법 그래도 한두 개 정도 나오네요. 그쵸? 자, 보겠습니다. 직무 수행 관련된 성격 요인, 빅5 모델 요인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외향성 맞죠? 2번 친화성 맞고, 3번의 성실성 맞고, 4번의 지배성 아니죠? 이거 말고 뭐 있습니까? 개방성과 또 뭡니까? 정서적 안정성도 있죠. 정답 4번. 별표 하나 칠까? 별표 하나 칩시다. 그래, 빅5은 많이는 아니라서. 근데 뭐 몇 번 나오는긴 했는데. 아, 별표 하나 칩시다. 미안해요. 그래, 별표 하나 칩시다. 오케이. 자, 23번 탈진. 번아웃이죠? 이건 뭐 그냥 가볍게 봅니다. 상식적으로 풀면 돼요. 번아웃, 탈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셀리의 3단계에서 마지막 탈진 아닙니까? 그쵸? 소진. 자, 보겠습니다. 1번, 종업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한 후 경험하는 지친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 그렇죠? 2번, 탈진 검사는 정서적 고갈, 인격 상실, 개인적 성취감 감소 등의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측정을 합니다. 그렇죠? 3번에 탈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면접과 관찰을 통해서 한다. 보통 탈진은요, 면접과 관찰,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양적 분석을 많이 한다 그래요. 양적 분석.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정답은 3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4번에 탈진 경험은 다양한 직무 스트레스 요인과 직무 스트레스 반응 변인과 상관이 있다. 그렇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4번 별 편하실까요? 미네소타 직업 분류 체계 3과 관련해서 발전한 직업 발달 이론은? 자, 여러분 만약에 시험 문제에 미네소타가 나오면 무조건 누구냐? 그렇죠. 로키스트와 데이비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이게 미네소타 나오면 무조건 로키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미네소타가 직업 발달, 직업 적응 이론 이쪽에 엄청난 미네소타 대학이 영향력을 미쳐요. 실제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칩니다. 거기 대표적인 학자예요. 그래서 미네소타 하면 그냥 얘네들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25번. 아, 별표 크게 쳐야죠. 이제. 자, 봅시다. 홀랜드의 이론과 직업 환경, 유형과 대표 직업의 연결이 틀린 것은? 자, 현실형, 목수 맞죠? 트럭 운전사. 탐구형 인베스티게이팅은 뭡니까? 심리학자, 그렇죠. 과학자 맞고요. 4번에 사회형 소셜은 정치가 사업가 아니죠. 정치가 사업가는 뭡니까? 그렇죠. 진취형 E였죠. E. 그렇죠. 정답은 뭐? 3번. 별표 크게 치고. 26번. 경력개발 프로그램 중 종업원 영양개발 프로그램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었습니다. 1번. 훈련 프로그램 맞나요? 맞죠? 2번. 사내 공모제? 아니죠. 정답은 2번. 3번의 후견인 프로그램과 저게 멘토링이죠. 아까 직무 순환이, 그렇죠. 잡, 로테이션 아닙니까? 이거 지난번에 나왔던 문제죠. 26번 별표 칠게요. 자, 27번. 이것도 별표 크게 쳐야겠네요. 지난번인가요? 지지난번에 나왔던 문제죠. 직무 분석을 통해 작성되는 결과물로서 직무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물이 뭐였습니까? 보고서가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죠. 그런데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작업자가 갖춰야 될 자격요건, 인격요건을 중심으로 한 건 제가 뭐라 그랬죠? 직무 명세서. 정답 몇 번? 2번 되겠습니다. 별표 크게 하나 치고. 자, 28번. 파슨스는 누굽니까? 그렇죠. 특성요인이론 아닙니까? 파슨스는 특성요인이론. 특성요인이론의 대표적인 학자 윌리엄슨, 파슨스, 그리고 헐. 그렇죠. 오케이. 자, 파슨스가 강조한 현명한 직업 선택을 위한 필수 요인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볼게요. 자, 특성요인이론에 대한 거예요. 특성요인이론. 자, 1번. 자신의 흥미, 적성, 능력, 가치관 등 내면적인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그렇죠. 자신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 직업적 특성을 매칭시키는 거니까. 그치? 이번에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망이 밝은 분야에서 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이거는 특성요인이론에 상관이 없죠. 정답은 2번. 3번. 직업에서 성공, 이점, 보상, 자격요건, 기회 등 직업 세계에 대한 지식. 그렇죠. 위에가 뭡니까? 자신에 대한 특성 파악. 요게 뭐예요? 직업에 대한 특성 파악. 요 두 개를 어떻게? 매칭하는 거죠. 4번. 개인적인 요인과 직업 관련된 자격요건, 보수 등의 정보를 기초로 한 현명. 오케이. 1번과 3번을 파악해서 1번과 3번을 매칭한 게 4번 이야기네. 그쵸? 아주 좋은데 이 문제. 28번에 별표 크게 하나 치고. 자, 29번에 다운사이징과 조직구조의 수평화로 대변되는 최근에 조직 변화에 적합한 종업원 경력개발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다운사이징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 필기보다는 실기에 좀 더 자주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보면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한번 봅시다. 다운사이징과 관련된 겁니다. 자, 볼게요. 틀린 거. 1번, 직무를 통해서 다양한 능력을 본인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시킨다. 여러분 이게 왜냐면 다운사이징과 같은 이런 거에 가장 그 뭐죠? 우리 종업원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가장 그 키가 되는 게 뭐냐면요. 결국 조직을 사이즈를 줄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이 어때요? 전보다 적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당백의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보통 다운사이징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다운사이징의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핵심이 뭐냐면 융통성이에요. 그래서 융통성이라는 개념으로 쫙 보면 맞다 틀렸다가 나와요. 자, 볼게요. 1번, 직무를 통해서 다양한 능력을 본인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는 건 융통성 맞네요. 그쵸? 2번에 표준화된 작업 규칙이나 고정된 작업 시간, 엄격한 직무 기술을 강화한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건 융통성을? 그렇죠.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이는 거죠. 정답 2번. 그 다음 3번에 불가피하게 퇴직한 사람들이 위한 퇴직자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오케이, 나름 융통성이 있는 거고요. 4번에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능력과 지식, 이거와 관련된 재교육도 융통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그쵸?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별표를 치진 않을게요. 자, 30번. 별표 하나 쳐야죠. 앞에서 나왔던 문제랑 똑같네요. 자, 뭡니까? 과업지향적 직무분석 나오면 제가 뭐라 그랬죠? DPT. DPT. D 뭡니까? 데이터. 뭐예요? 자료. 그 다음에 P 뭡니까? People. 사람. T 뭐예요? Thing. 뭐예요? 사물. 그렇죠. 아닌 거는 1번 앞에 내용이랑 똑같은 문제죠. 오케이. 자, 31번 보겠습니다. 자, 31번. 신뢰도의 종류 중 검사 안의 문항들 간의 동질성을 나타내는 거. 그게 뭐예요? 내적 일치 신뢰도 아닙니까? 정답 2번. 그냥 하나 체크합시다. 32번. 별표 크게 쳐야겠죠. 조직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역할과 상급자가 생각하는 역할 간에 생기는 거. 뭡니까? 역할, 갈등. 정답 3번. 별표 크게 치고. 33번 보겠습니다. 어, 33번. 직업 상담 장면에서 활용 가능한 성격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성격 검사에 관한 것으로 옳은 거. 1번. 특정 분야에 대한 흥미를 측정. 여러분, 특정 분야에 대한 흥미 측정은 당연히 흥미 검사겠죠. 이번에 어떤 특정 분야의 영역의 숙달에 필요한 적응 능력. 성격 검사인데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이건 능력 검사 아니겠습니까? 능력 검사. 3번. 대개 자기보고식 검사이며 널리 이용되는 검사는 다면적 인성 검사, 성격 유형 검사. 성격 검사? 성격 검사. 정답 몇 번? 3번. 그냥 갈게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34번. 로의 욕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별표 크게 쳐야겠죠? 옳은 거 맞는 거 찾아라 그랬습니다. 1번. 부모, 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맞죠? 이거 벌써 1번이네. 부모, 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자녀에 대한 정서 집중형, 회피형, 수용형으로 구분한다. 지난번에 나왔던 거네. 정답 1번. 별표 크게 치고 34번 넘어가겠습니다. 35번. 홀랜드의 성격 이론에서 제시한 유형적 일관성이 가장 낮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 어떻게 푼다 그랬죠? 별표 일단 쳐야겠죠? 제가 이거 이렇게 그린다 그랬죠? 육각형을 딱 그리고, 그 다음에 리어색 적으라 그랬죠? 그럼 답이 나온다. 리어색.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가차에 근처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일관성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ri 봅시다. ri. 그렇죠. 같이 있네요. ac. ac 어디 있습니까? ac. 완전 정반대네. 그렇죠? 이거 완전 정반대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뭐 계측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은 2번. 오케이. 자, 됐고요. 그 다음에 36번 보겠습니다. 자, 인지적 정보 처리론. 여러분 이건 인지적 정보 처리론 나오면 반드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건 이게 바로 떠올라야 돼요. c. 뭡니까? 커뮤니케이션. 뭡니까? 의사소통 단계. 의사소통 단계. a. analysis. 뭡니까? 분석. s는 뭐죠? synthesis. 뭐예요? 종합. v는 뭡니까? value. 그래서 가치평가. e는 뭐예요? execution. 그래서 실행 아닙니까? 이 순서죠. 이 순서. 우리가 인지적 정보 처리론은 어떻게 한다? 이 순서대로 한다. 그러면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은 오케이. 5번. 아, 4번 되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36번 별표 크게 하나 치고 37번. 슈퍼발달이론. 자, 슈퍼발달이론 당연히 중요하겠죠? 별표 하나 치고. 슈퍼발달이론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뭡니까? 성탐, 황유세. 자, 볼게요. 슈퍼발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1번. 대부분의 사람들은 6가지 유형 중 하나로 분류되는 건 뭐였습니까? 홀랜드의 리어색 아닙니까? 두 번째. 개인 분석, 직업 분석, 과학적 조언의 조화를 주장한다. 자, 여러분 이건 뭡니까? 그렇죠? 과학적 분석 나오면 뭐예요? 오케이. 특성요인이론. 특성요인이론. 요렇게 봐야겠네요. 3번. 생애 역할의 중요성과 직업적 자아 개념을 강조한다. 정답. 3번.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 이건 뭡니까? 그렇죠. 로우의 욕구이론. 이거죠. 정답은 3번. 오케이. 자, 됐고요. 그 다음에 38번. 별표 하나 쳐야겠네요. 규준 범주에 포함되는 거.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네요. 규준. 뭡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내가 나온 점수를 상대, 다른 친구들이 낸 평균적인 어떤 그 점수랑 비교할 때 이 기준이 되는 점수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게 규준 점수인데, 규준인데, 그 규준은 뭐죠? 첫 번째, 백분위. 두 번째, 표준 점수. 세 번째, 표준 등급이 있습니다. 표준 등급은 다른 말로 제가 예전에 한번 얼핏 이야기했는데 스탠라인이라고 그래요. 스탠라인.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닌 건 뭡니까? 정답은 표집 점수가 되겠네요. 별표 하나 칩시다. 39번. 역시 별표 쳐야겠죠. 직무 및 일반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난번에 나왔죠? 여러분, 17OHCS 저거 많이 봤죠? 그냥 1위 이런 게 바로바로 나와야 돼. 그렇죠? 이제 똑같은 문제 봅시다. 자, 17OHCS라는 당뇨부심피질 호르몬은 스트레스의 생리적 기표로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된다. 그렇죠? 맞죠? A 성격 유형이 B 성격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 받는다. 맞죠? 그 다음에 예크스와 더스네. 뭡니까? 역 U자형 가설은 스트레스 수준이 적당하며 능률도 올라간다. 맞죠? 4번에 일반적 증후군에 따르면 저항 단계, 경고 단계, 탈진 단계가 아니라 경고, 저항, 탈진, 셀리. 그렇죠? 정답을 몇 번? 4번. 경고, 저항, 탈진. 그 다음 40번. 이건 그냥 가볍게 보고 넘길게요. 심리검사 유형 중 객관적 검사의 장점이 아닌 것이에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객관적 검사 뭡니까? 첫 번째, 당연히 검사 실시가 간편하겠죠. 객관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으니까. 2번, 당연히 객관성 증대될 거고요. 반응의 풍부함, 맞아요? 아니죠.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양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반응의 풍부함은 객관적이지 않은 시험이 좀 더 검사가 더 받을 수 있겠죠. 높은 신뢰도는 당연히 객관적 표준화되어 있으니까 신뢰도 높게 나올 겁니다. 정답 3번.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번 시간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가 좀 나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